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당구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당구박사 당구연습장 부천 본점이구요. 위치는 부천중동입니다.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3번출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에 있습니다. 한달정도 알아보고 5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당구장업 신고한지 약 열흘정도가 지났습니다. 중대 4대 대대 1대가 있구요. 당구박사 채널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젝터와 당구 컨텐츠를 이용한 당구연습기가 당구대에 설치되어 있고 당구박사인 제가 당구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실력 향상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구장과는 조금 다르게 당구연습과 당구레슨을 전문으로 하는 당구연습장이라는 컨셉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당구 컨텐츠를 많이 소개했지만 구독자분들 또는 당구동호인과 직접 만날 기회는 만들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부터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구를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분 당구실력을 빠르게 향상하고 싶은 분 4구에서 3구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시간과 거리 등 당구박사를 방문할 형편이 되시는 분은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구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취객사절이구요 실내에 흡연실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인데 평일에 한해서 회원정액요금제를 설정했습니다. 평일 9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는 만원, 5시 이후까지 이용할 경우에는 만 5천원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10개의 선착순으로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구요 회원 전용 큐장에 잘 다듬어 놓은 큐를 22자루 넣어두었으니까 빈손으로 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난 2-3개월 동안 제가 만든 3쿠션 기본 연습 포스터를 홍보하면서 돌아다닌 당구장이 100곳이 넘구요 당구장을 알아보면서 그리고 당구장을 차리면서 경험한 것들 중에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요 바빠서 소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구 연습장도 오픈했으니까 조금씩 여러분들께 얘기뱃다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구박사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당구박사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아멘